한국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정말 어떤 신앙 간증집을 읽는 것보다 감동스럽습니다 정말 은혜롭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정말 생각해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간 일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진 나라 이게 한국입니다 말씀만 전해졌어요 그것도 번역했던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개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보다 한참 전에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캐톨릭도 정말 유례없는 역사가 뭐냐면 사실 캐톨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건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양학문 서학이죠 거기에 묻어서 어떤 보금이 소개가 된 거예요 천주교의 어떤 교리로 그런데 그 서양학문 공부하다가 그 보금을 들으면서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앙인이 되고 나중에 그 보금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 우리 민족은 아주 특별하다 제가 이민목회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이 어떤지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어떤 우리 민족 안에는 어떤 타고난 영적인 요소 어떤 신앙적인 본성이 있다 하는 생각 어떤 이 안에 타고난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어떤 그런 신앙적 본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 원래는 맨날부터 하면 조선이잖아요 조선 고도선부터 해서 조선까지 그런데 그 조선이란 말 그게 영어시로 표현하면 초전 즉 선택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짜 그거 아닌가 물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참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하니까 설교하니까 그걸 많이 느끼는데 가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속담이라든가 그런 이야기 중에서 보면 그 중에 신앙적인 걸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보면 미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요소는 많지만 그 안에 기가 막힌 성경적 진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 표현인데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기가 막힌 성경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분명히 미신적인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전 우리 심령 저 깊이 있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영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적으로 연결해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의 신앙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의 신앙적인 토대는 딱 이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서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다하고 그러면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국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에요 물론 이건 미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미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정안수 떠넣고 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 힘들게 다녀가면서 정성을 바치는 거며 곳곳에다가 무슨 하는 거며 다행히 별별 우상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서 미신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보면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 말씀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 거기에 다음 세 가지의 성경적인 영적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일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뭐예요 여기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그런 어떤 진리가 그 안에 깔려 있어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한다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어떤 열심과 진심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실 수가 있다 즉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어떤 우리가 정말 진심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이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신앙적 고백이죠 물론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여간 기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가까운 성경적인 범벅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그 가버나움 백부장 이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것은요 이것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느냐 주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주님을 감동시키는 요소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한테 감동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도록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 이건 특별히 어디서 중요하냐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영적인 행동이에요 예 그렇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영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요 성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정말 전능자시지만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능자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신이 계획한 대로 그냥 막 집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 수없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면서 시간을 늦추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의 또 이 불의 짐 때문에 앞당기기도 하시고 이게 분명히 성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가능하냐 기도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하신다 소위 말하면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은 나 내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가짜기도 하지만 점은 뭐예요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다 뭐 40대 후반에 귀인을 만날 것이다 정해졌어요 그렇죠? 못 바꿔 그 사실은요 그런데 왜 뭐로 치려고 그래요? 알아서 뭐 어떡하려고 바꿀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왜 하려고 그러냐 이건 처음부터 물론 그 자체가 거짓말이지만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이 전혀 바꿀 수 없는 소위 운명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하시는데 뭐로 기도해요? 바꾸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정하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꾸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때문에 감동하실 때 우리 때문에 감동하실 때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되죠 내가 원래 심판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요즘 내가 기력이 쇠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심판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하시던 일을 하려고 하시던 일을 포기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 전지지지 하신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다가 내가 옛날에는 그걸 몰랐지 뭐냐 그동안 상황이 바뀌고 이게 달라져가지고 내가 미쳐모르던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바꿔야겠다 그럴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꿀 수밖에 없다 이제 새삼 알았으니까 못하게 됐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와 이걸 바꾸신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녀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을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바꾸실 때 그 자녀 때문에 바꾸시는 그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녀 때문에 감동하셨어요 속상해서 바꾸시는 건 우리가 묵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냐 그 자녀 때문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능력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킴으로 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기도의 사람은 능력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능력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그거니까 기도는 정말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응답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응답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역사하셨다 그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게 응답받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몇몇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마한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위뮬러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했어요 뮬러는 하라고 그래 나는 못한다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모든 신앙에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린 정말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비록 정말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열심히 못했어도 하나 분명한 거 뭐냐 나한테는 확실히 열리는 가능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 도전을 해야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당신이 어떤 섭리를 갖다가 나를 향한 축복으로 그대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쏟아부으시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주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가보나움의 백부장이 그걸 잘 보여줬습니다 가보나움의 백부장이 보여준 그 비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가보나움의 백부장을 보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두 번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가서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기꺼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부분 주의 마음이 움직였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글쎄요 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보면 좀 딱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이 부탁을 하자마자 너무 쉽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부탁을 했는데 너무 쉽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서 왕진 가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신방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사실 성경은 말이지만 주님 앞에 뭐예요 막 찾아온 사람들도 말이죠 다 못 고쳐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니 주님은 이렇게까지 직접 그 바쁘신 분이 집에까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다니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여기서 언뜻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백부장이니까 다른 사람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부탁했으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인 로마 사람 백부장이 부탁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쫙 올라오는 게 뭐냐 역시 사람은 힘이 있고 봐야 돼요 역시 유명하고 봐야 돼요 역시 좀 돈이 좀 있어야 돼 말이지 예수님은 결국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고 중요한 사람을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슬쩍 시험이 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은 별도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시험 들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는요 예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상처 때문에 나온 오해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주님을 향한 모독에 해당한다 모욕이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것도 뭐예요 왕궁도 아닌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정말 가난한 몫으로 이 땅에 사셨고요 그리고 공생을 시작할 때도 정말 훌륭한 사람 배운 사람 쨍 있는 사람 학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그야말로 무식의 첨단을 걷는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그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분명히 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돈은 이미 버리신 분이세요 바로 그런 분이 지금 말이죠 로마 백부장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렇게 반색을 하면서 특혜를 두듯이 내가 가서 고쳐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왜 이러셨느냐 결국 그 말은 뭐냐 주님께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그만큼 주의 마음이 움직였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주의 마음이 그만큼 움직인 거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가서 고쳐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정말 어떤 그런 응답을 하시고 싶을 만큼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볼 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주의 마음을 움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세 가지의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라마에 들어가시니 한 백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경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하나이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종에 대한 그의 사랑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중풍경에 걸렸다는 건 뭐예요 기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인들의 어떤 그 다음 행동이 바로 뭐냐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폐기 처분하든지 정말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정말 무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세상 논리고 이게 죄된 논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부장의 어떤 그 삶인데 그런데 그는요 그 종을 즉 하인을 갖다가 하인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는 하인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그 하인으로부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있어요 즉 사람을 기능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통에 그의 아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우리 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가정의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니까 가족을 성도를 사랑하니까 민족을 사랑하니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기 주인 마음이 움직이신 이유를 본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는 로마인이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적어도 그쪽에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가장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구나 그다지 로마의 문명 그거는요 이스라엘 쪽 팔레스타인 쪽의 수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첨단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자체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갔으면 그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해달라는 거 아니죠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뭐냐 정말 그 자체가 스캔들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 또 뭐냐 바로 하나님께 어떤 그런 해결을 갈망하는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감동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감동하시느냐 즉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해결을 구하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여러분 찬성 중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데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찬성 중에 하나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기댈 데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그러한 고백들 앞에 그러한 간구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들으시고 움직이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표현을 받으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 다음에 쌍 나오기 전에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우리는 의지 없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백부장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다니 도와달라고 그 고백이 정말 그래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바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의 태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의 태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간구하면서 그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그거하고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처음에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임은요 가보나움 지역뿐 아니라 갈리부프 전체를 다 통과하는 총사령관 같은 것입니다 보통 로마는요 큰 국가 정도 돼야 천부장이 있어요 나머지 지방 정도는 다 백부장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된다면 그 지역 총사령관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 밑에 있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말이죠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의 어떤 영적 권위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여 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권위를 온전히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것이요 그 백부장이 이미 예수를 믿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어떤 주석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여 한 것 보고 이미 백부장이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간과한 거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는 다른 보금소하고 연결봐도 아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애쓰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가 간구를 하면서 바로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부탁하는 입장에서 정말 맞는 태도가 뭐냐 그 권위를 존중하는 그 태도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주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앞에 것도 다 주의 마음이 움직였지만 이것이 우리 주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태도가 정말 주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주의 마음을 또 한 번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그 하인의 병을 즉시 낫게 했던 바로 그 역사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부탁을 받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의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즉 뭐냐 이런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백부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말을 한 거예요 아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 아니고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백부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주님께서 안 고쳐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 그러면 당연히 주여 고쳐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명령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냥 얘기하는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것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백부장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처음부터 이 태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처음부터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해서 즉식 고쳐주기까지 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백부장의 이 말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여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누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여 영어편 보니까 He was amazed 그랬어요 He was amazed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감탄의 감격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격했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데 지금 이 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받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어메이즈가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백부장의 어떤 행동 때문에 너무나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래서 He was amazed 그랬어요 정말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정말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님을 향한 이 백부장의 태도 정말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화에 있어서 아는데 하면서 나도 내 수활도 가는데 당신이 친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면서 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간구에 응답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존중하는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온전히 존중하는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그 반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해주세요 최고의 모욕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부탁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부탁하는 사람이 와가 보면 저를 하나도 인정도 안 하면서 말이죠 기대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거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뭐야 이따위가 다 있어 그렇잖아요 이건 나를 향한 최고의 모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간구한다는 것은요 그건 해선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간구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엇보다 응답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 그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이게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것이 될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 향해서 주요라고 부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딴 단어가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주요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삶과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바로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구하고 부르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걸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제가 한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참을 나름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걔가 네 아들만이냐 내 아들이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제가 보니까 그 순간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분위기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 아들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 아들 통해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하다 보면 내 일 가지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참을 때인 거예요 죽고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 교회를 기도하면서 그냥 목회돼서 간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데 보면 막 웃으세요 왜냐하면 네 교회니 내 교회지만 가끔 보면 내가 들고 온 교회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말 중요한 초점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끝없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관점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그분한테 뽑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권위를 존중하는 기도는 뭐냐 한순간도 누가 주인인지를 잊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권위를 존중하는 기도는 뭐냐 영적인 겸손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겸손을 견지해야 한다 여기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1번역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요 정말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난 주님 앞에 가급 요청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기도회를 배울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찾으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산상수원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요 사실은 이쪽 사이드에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한테 주는 축복의 사이드에서 말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순간도 잊어서 하는 게 뭐냐 사실 우리는 간구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게 주께서 주신 그 어떤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자신으로 볼 때 나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감히 간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지 요구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기도할 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맡겨놓은 자기 돈 찾아가듯이 달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기도는 간구지 요구가 아니에요 간청이지 요청이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겸손 이게 우리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요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강요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응답을 강요하게 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청하게 했어요 응답 안 해주셔도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걸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로 너무나 감사하면서 어떻게 나같은 것이 기도해 어떻게 나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기도한다는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기도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보면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 좀 해드릴까? 그게 무슨 내가 선심쓰는 건 줄 아세요? 혹은 내가 무슨 의무하는 건 줄 아세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에게 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감격을 온전히 체험하셨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귀한 축복을 갖다가 몰라요 하도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 같은 것이 기도를 하다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겸손 이게 중요합니다 난 감히 기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해서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존중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한 이 고백은요 무엇보다 그가 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이나 혹은 객관적인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회의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회의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경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마가복업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왔다가 안 되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따가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 없어서 얘가 이렇게 막 그냥 귀신이 불과 물에 막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 없어서 그 아버지로서는요 정말 가슴 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면서 회의하는 그 모든 간구는 그 책망받을 만큼 잘못된 것이다 그건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책망하듯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니까 이것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래요 상황과 감정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에요 다만 지금 안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아니어서 더 좋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분이 하실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요 현실이 하나님과 커 보일 때가 큰 싸움이에요 상황이 하나님과 커 보일 때가 큰 싸움이에요 내 생각 감정이 하나님과 커 보일 때가 큰 싸움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어떨 때가 자주 그렇지만 현실이 더 커 보여요 어떤 걸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불가능한 거야 확률상 된 적이 없어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이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내 생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도 신앙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주님이 전능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입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처절한 싸움으로 말이죠 이게 기도의 싸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존중하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가버나 백부장은 우리에게 기도의 정말 중요한 자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권위를 존중하는 기도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이야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성도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로 유명합니다 한국 성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자들로 유명해요 우리만 몰라 사실은요 나가면 다 아는데 정말 한국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로 유명하고 기도의 능력자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저는 이 권위를 존중하는 바루카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걸 올려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간과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권위를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그 태도를 회복함으로써 그 자세를 붙들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유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 태도를 우리가 회복함으로써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요즘 설교하면 할수록 그리고 정말 묵상만 할수록 계속 제 마음속에 두는 부담은 바로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한국교회의 성도들은요 아는 건 많지 않아서 신학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원어도 잘 몰랐고요 지식도 몰랐고요 정보를 수집할지도 몰랐고 나눌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글도 잘 못 읽었어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 경유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존중하면서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전부 다 경고망동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존중하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의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주행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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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